아유 나 지구를 내리려고 하다까비 아흐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우 죽겠다 오늘 할 게임은 미니메트로라는 지하철 건설하는 게임 좋았어 런던 내가 좀 해봤지 런던 파리 뉴욕 어... 홍콩 오사카 상트 서울 없어요 서울? 또 지하철하면 우리나란데 아하 어쨌든 가장 가장 내가 좋아하는 런던을 내가 해보고 왔어 아니 이거 아니야 시작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 ㅈㄴ 간단하지 연결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동그라미로 가야되는 승객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걸로 뽕 이렇게 된거야 그럼 여태까지 이용한 승객 수가 나오지 이제 네모가 필요한 승객은 네모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야 근데 이 승객 수가 점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일단 초반에는 빠르게 해도 되겠지 이 승객 수가 점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열 철로가 하나 더 필요하겠지 이런식으로 땅땅 땅 좋았어 이제 이거는 빨강색으로 연결해주자 그럼 이제 딱 나눠줬지 그 노랑색은 아래쪽으로 강남으로 노랑색은 강남으로 빨강색은 강북으로 이걸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거야 좋았어 아 감기 씨바 아이 저기도 연결해야되잖아 헛 헛 두번째 주 당신의 철도를 위한 새 여유차가 있습니다 노선 개차 아마도 초반에는 노선이 필요해 내가 약간 해본 결과 아이 뭐야 마우스가 잘 안보여서 이씨 뭐여 이제 이런 복잡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선이 있는거지 아이 뭐야 아 잠깐만 망했어 새로운 새로운 노선을 놔주는 그래 빨강색은 이렇게 해줬고 아 죽을 뻔했네 아 씨바 아 지금 노란색에 열차가 부족하잖아 그니까 노란색에 열차를 안겹치에 이렇게 놔주는게야 열차 객차 터널은 나중에 필요해 나중에 연결해주고 대충 지금 지금 노란색이 어 뭐야 아 겹치면 안되는구나 노란색을 이렇게 빼줘야지 그리고 빨간색한테 이를 더 시키는거지 이제 강남에 땅이 더 생기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노선이 하늘색 노선을 설치를 하는거에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하면 안돼 노란색이 열차가 두개니까 노란색한테 시키자 열차 개차 개차는 그 노선뒤에 노선뒤에가 아니라 그 그거 뒤에 붙일 수 있는거야 열차 뒤에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빨간색 승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객차를 태우면은 다 태우지 이렇게 오지구연 좋았어 이건 정말 신중하게 놔야돼 여기가 별로 바뀌었지 이게 점점 짜증나는 점이야 흐흐흐 이게 진짜 진짜 재밌는 시즌프리 게임이니까 닥친구들도 닥친구들도 해봤으면 나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겠지 어 잠깐만 얘한테 얘한테 객차를 놔주면 되겠다 지금 이게 네모랑 세모가 있는데 씨바 왜 안태우냐 야 야 왜 안태워 흐흐흐흐흐흐 죽었잖아 다시 해야되잖아 아 하 이거는 안되겠다 그 서울 지하철 그거를 보고해야겠어 진짜 서울 지하철이 정말 잘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장 지하철 어딨지? 지하철 어플이? 지하철 지하철 하철이 하철이 어딨어 하철이? 하철이 여기 있다 하철이 지하철 이거 보고 참고하면서 해야겠다 대충 대충이라도 조금이라도 참고하면서 해야겠다 대충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교차로 나중에 생기거든 여기다 교차로 해두고 네 그럼 될 것 같아 좋았어 아 저거 이제 누가 갈 거냐고 노랑이가 이렇게 가야 돼 1차 우선 아 이런 보라색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보라색이랑 노랑색이 너무 쏠려 있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어 열차 하나를 더 놔주면 되니까 나중에 정말 일이 많아질 때 열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다 어 터널이 없다 아 터널인데 이렇게 가로지르지 못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7호선 블라색이 지금 7호선 역할하고 있는 거야 7호선이랑 이건 무슨 역이야 7호선이랑 3호선 정도 그 정도 역할하고 있는 거야 빨간색은 제일 일없는 8호선 8호선이 있냐 경춘선이 이런거야 다 태워 다 태워 무조건 다 태워 의외로 노랑색이 1이 더 많네 빨간색이 시피새끼야 어 뭐야 엘차 개차 일 좀 해 어 어 아니아니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이렇게 안되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어쨌든 됐으니까 됐어 어 어 터널이 없다 기다려 봐 최대한 최대한 해 아 이렇게 하고 일차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잖아 일차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잖아 구해라 저거 구하여라 제발 구하여라 그렇지 다 태웠구나 장하다 뭐 어디가 뭔지야 뭐 어디가 뭔지야 뭐 어디가 뭔지야 아 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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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하나 더 생겼다 여항 이걸 이제 어떻게 입냐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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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교차. 교차가 안 뜨자. 개차. 하이마트. 아, 지금 또 마우스가 안 보인다. 아! 브라색 한 개 개차 하나 더 두고. 하늘색 하나를 더 있자. 이 정도로. 넌 하늘이가 못하잖아. 넌 하늘이가 못하잖아. 빠바바밤. 참빵. 팡팡팡. 이런 거 이제. 사오던 하늘이가. 보라색의 열차가 하나 더 필요하나? 보라색의 열차가 하나 더 필요하나? 아냐, 보라색은 적당하다. 정말로 적당하다. 하늘이 이제 그만해. 교차역. 나이스. 교차역이 뭐냐면. 이제 저기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편해지게 되지. 흐흥. 여긴 기다림도 없어. 막. 기다려서 막.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난 터널이 없어. X됐다. 보라색의 열차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열차 하나 더 놔야 돼. 봐봐. 어, 노란색이도 하나 더 놔야 되나? 아, 이거를. 빨간색이 연결해. 빨간색의 열차 하나 더 놔야 돼. 어, 이거를. 노란색이. 있어야 돼. 노란색이 열차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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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